고압세척기, 아무거나 사지 마세요.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고압세척기 베스트3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고민 논허 첫째, 무틴스 가정용 휴대용 충전 고압세척기 가격 7만 9,980원 평점 4.5점 편안한 그립감에 강력한 수압과 배터리 능력을 자랑하며 분사 형태 조절이 쉽고 거품기 모듈 지원 둘째, 콜틴 휴대용 무선 고압세척기 가격 12만 9천원 평점 4.5점 지속력이 뛰어난 배터리와 강력한 분사력을 자랑하고 6가지 멀티노질과 박도 조절로 더욱 편리함 셋째, 앙흐비리버비리 듀얼 시스템 고압세척기 OK 가격 32만 8,290원 평점 4.5점 듀얼 모터펌프로 막강한 출력을 제공하며 다양한 증사각도, 조절과 이동식 바퀴가 있어 더욱 편리함 빠르고 합리적인 쇼핑 정보 고민 논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